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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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요오는 차 온다 온다 잡았다 아 아 사람 탔어 내려버렸어 이렇게 등파할거야 올라가 그렇지 262626 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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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오 야 사람 무서워한다 좋아한다고? 무서워해 어디로 갈까 여기 건물 옥상에 내두자 여기 무사히 안착해줘라 던지지 말고 오 위험하다 위험해 넓은데다 해줘 넓은데다가 야 뛰어내렸어 야 뛰어내렸어 어? 어? 사람 뛰어내렸어 그게 좀만 대지에 가까워지니까 탈출을 시도하잖아 사람이 어 난 좀 큰 차를 잡아보고 싶다고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 아아 잡았다 잡았다 헬기 못떠 헬기 못떠 무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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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떠 잘 안떠 아 무거워 잘 안떠 아 이거 뜨는거 같지가 않은데 이게 뜨는거 같지가 않은데 이게 뜨는거 같지가 않은데 이거 반동짠다 반동째로 어우 이게 컨트롤이 안돼 자 걸려 다시 잘렸어요 rev comp 콠 ac 친구들 비꺽 흐흐하 95 sc 신개념태리운전 신개념태리운전 저희집아주차장까지 넣어주세요 우 blah 아part 진짜 김치 죽이는데 멋지냐? 아 김치 죽이네 아 규는 진짜 오오 야 짱 오오 야야야 비가 다 떨어뜨렸다 이럴 때도 한 명 구르가 따뜻해 아 근데 이게 규 좋아 한바퀴 돌아줄게 아니 규 너무 흔들렸어 아 근데 이게 화면에서 안 들어와 너무 흔들어가지고 야 어때 야경 어때 오 죽여 할 것 같아요 한번 쉬었다 가자 오오 야 잠시 야경 죽이 오오 야 죽이 죽이 야경이 죽인다리지 우리를 죽이란 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하하하하 친구들아 어디갔니 셋이서 여행왔다 혼자 돌아간다 하하하하 친구들아 Bah 아아 아아 아아아 셨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